강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무급휴직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모두 11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 2020년 7월 1일 이후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미는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를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증빙자료입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신청받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사이트를 통해 현장 신청은 강서구청 본관 지하 2층 상황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